방안골 상산이야 김영아씨 2015년 국악방송을 돌아보면요 가슴 뿌듯한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국악방송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광복 70주년 국악방송 다큐멘터리 해방공간의 국악이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국악방송 10대 뉴스 중에 국악방송이 제작한 영상 다큐멘터리 5부작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판소리 5바탕을 소재로 전통음식 문화와 함께 영상 다큐멘터리로 담은 5부작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네네. 판소리 5바탕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음식들을 재현하면서 판소리와 한국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바로 우리 국악방송이 기획하고 푸드TV가 제작해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룬 겁니다. 특히나요. 국악방송과 푸드TV가 각 방송사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우리 판소리 속에 담긴 전통문화를 음식과 함께 재현하면서 역작을 만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신년 새해에도 우리 국악방송은 우리 전통문화와 음악 속에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방송을 통해서 더욱 선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적벽과 가운데서 조조, 잔치 베풀어 군사들 용기 북도두는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광대씨. 어딜 가자고 북장구를 챙기라는 거야? 응. 아니 근데 여보게. 자넨 그 성탄 선물 뭘 받았는가? 받기는. 빚내게 생겼어. 캥거루같이 붙어있는 아들은 돈 돈 돈 하고. 흐흐. 아들 용돈도 못 줬구만. 자자 그럼 날 따라가세. 그럼 용돈이 생겨. 응? 누가? 광대한테 용돈 준다는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 자넨 대감급 잘하자노. 내가 써준 대로만 하면 용돈도 큰 용돈 생길 거네. 산타가 따로 없다 그 말일세. 응? 사설 써준 대로 대감급을 하라? 응. 아유. 그야 뭐 어렵지 않지. 어? 그럼 됐네. 저기 동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것이 명당짜리네. 이대로 구판 한번 열어줘. 대체 뭔데? 어디 보자고 보자. 응?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허니. 온다네 왔다네. 산타는 오늘 하루 왔다 간다지만은 1년 내내 산타로 오실 연중 무효 산타가 오신다니. 자 이 대목에서 박수로 박수로. 아이고 대감님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그 오늘 오신 산타야 1박 2일 산타 아닙니까요? 아 근데 정말 연중 무효로 오실 산타 누구랍니까요? 아이고 자. 가만 가만. 이 양반이 누구신고 허니. 이 동네에서 나가지고 개천에서 욕났구나. 소리 듣게 영리하고 공부 잘해. 남해 동해 태평양 건너 공부하고 오신 분으로. 감투는 교수님 감투했다. 암흑의 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던 분으로서 이 동네 성원해준 은덕에 보답하고자 이사까지 하시고서는 연중 무효 산타가 되시겠다고 나선 성은이시오. 이름은? 이름은? 아이고 아이고 대감님. 연중 무효로 오실 산타 이름. 아이고 개운하게 소개 좀 해주셔요.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니 기다리는데요. 에이. 우리 대감님께서 화를 내시는구나. 이 사람은 산타가 아니라 말 잘하는 철새 산타라 전하거라.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그 1박 2일 산타가 아니라 연중 무효 산타가 되겄다니. 그냥 팍팍 밀어주셔요. 에이. 알쑤. 1박 2일 산타는 비키랍신다. 어디서 놀다 굴러온 짝퉁 산타더냐. 물러거라. 진짜 산타 나가신다. 철새 산타 물러거라. 철하. 사랑 산타 남신다. 얼쑤. 흐르륵 얼쑤야. 동양국 가운데서 사자풀이를 김석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 온 산타가 과연 1박 2일 산타일까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동네 연중 무효 산타입니다 하고 그냥 옷만 바꿔 입은 분들이 과연 산타라고 할까요? 글쎄요. 그 이웃 사촌끼리 사랑과 관심이면 그게 연중 무효 산타 아닌가요? 그러게요. 반짝 산타. 무늬만 산타. 말로만 산타. 철만 되면 산타 연설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는 그냥 쭉쭉 가려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산타들. 그저 진실한 산타이길 빌겠습니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변계량의 적선 노래입니다. 변계량은 고려말에서 세종 때까지 활약했던 문신이었죠. 네. 네. 13살에 진사가 되고 14살에 생활시험에 합격하고 17회 문과급제를 했으니 그 시대에 신동이라고 했다죠. 그렇죠. 6살 때 글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고려말에 소문이 자자한 신동이었죠. 네. 그리고 17회 문과급제를 했으니까 그 나이에 고시 합격한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변계량이 훗날 조선의 정정임금 때는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상황인 이성계까지 걱정할 때 변계량이 글을 지어서 기우제를 올리자 비가 내렸다는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네. 네. 세종 땐 집현전이 세워지자 대제학으로 인재들을 이끌었죠. 네. 그 변계량이 상낙백 김사영을 찬탄하는 글을 지었는데요. 그 김사영이 적선을 한 인물로 노래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성탄절에 이 시절 적선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 김사영은 어떤 인물인가를 이 변계량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김사영은 변계량의 아버지 뻘되는 대선배였습니다. 네. 나이가 30살 정도 차이가 났으니 아버지 뻘이죠. 그렇죠. 김사영은 변계량 아버지와 친했고요. 조선 건국대 정목류 쪽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도와서 1등 공신이 됐죠. 네. 1천호 시급을 받았다고 했네요. 네. 그 당시 1천 가구를 관할하고 그 땅을 소유했다는 거는 엄청난 부호라고 하겠죠. 네. 1등 공신에게 1천호를 내린다. 헌데 실제 300호 정도를 직접 관할하고 소유했다고 보면 됩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한 땅과 인구를 소유한 셈이죠. 네. 그렇다면 김사영은 그 당시 벼슬은 1등 공신 땅은 1천호 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 텐데요. 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적선을 했는가. 네. 변계량의 글을 보면요. 김사영의 적선이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네. 여기 변계량이 노래한 상락배 김사영 찬탄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봅니다. 전란에는 군대를 지휘해 청사에 새긴 이름 당당히 청사에 전했더라. 훌륭한 자선들의 형제 우애 넘쳤고 줄줄이 적선으로 살린 사람들 셀 수 있으랴. 끝없는 경사에 상재가 훌륭한 보필 내리십니다. 네. 변계량이 본 김사영은 문물을 겸전한 인물이었고요. 집안에 훌륭한 자선이 나왔고 형제 우애도 좋았다. 거기다 이웃을 구제한 적선도 한두 번 하는 척한 사람이 아니다. 네. 오랜 세월 쌓아온 적선에 경사 역시나 끝이 없었다고 하니까 변계량이 본 김사영은 타고난 제주나 인품도 있었지만 적선을 쌓아서 자선이 복을 받는 걸로 얘기하고 있네요. 네. 변계량은 상락배 김사영 일생을 찬탄하는 노래 중에 적선을 이어왔다는 점과 1등 공신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끝까지 처신 처세를 잘했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노년의 이윤처럼 고향으로 갔고 권세의 뜻이 없음을 장자방처럼 보여줬더라. 소박하게 살며 자애롭게 구한 사람들. 내가 아파 누웠을 때 약재를 보낸 어르신. 미덕을 백성에 베풀고 어진이를 친했으니 성인의 착한 바라. 기도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세상을 구제하고 태평케 하소서. 네. 고려말 조선초 적선을 베풀고 백성을 구제하고자 살았던 상락백 김사영을 찬탄한 변계량의 노래 몇 구절 음미해봤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니 오래 살아 세상을 구제하고 태평케 하소서 기도했겠죠. 네. 오늘 고전사랑방 변계량의 적선 노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에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여밀락 1장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체험열차 행운칸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 중에 행운칸 이용하실 분 계신가요? 아이고 행운칸 티켓 따로 끊어야 하나요? 번호표 뽑는 건가요? 번호표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첫 번째네. 접수해 주세요. 아니 근데 행운칸이라고 해놓고서 신년 4주 봐주면서 대박운 들어온다. 대운맞이 구슬해라. 이런 거는 아니겠죠? 아 네. 손님. 우리 행운칸은 추가요금 없이 애용할 수 있거든요. 자자 골라보실까요? 어떤 행운을 원하는지부터 말입니다. 아휴 내가 그냥 원하는 행운을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무슨 행운 선택이 이렇게 많아요? 아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생각하시면 창업 행운칸. 빚에 쪼들리다 싶으면 무이자 행운칸도 있고요. 병원 가지 않고 아픈데 낫게 해주는 무병칸도 있고요. 또 이혼을. 어머나 어머나. 이혼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는데 많아서 못한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아 네. 해당 상황이 있으면 바로 황혼 굿바이 칸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는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행운은 두세 가지가 그냥 똘똘 뭉친 건데. 아니 뭐 저 종합 행운칸 같은 거는 없나 보네. 단품만 취급하겠다면은 아이고 이거 말하고 저게 걸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네네. 우리 체험열차 고객이시니까 복합 행운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행운을 원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저기 내년봄에 이사가야 하는데 월세 깎아줄 주인네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그리고 둘째 딸 아기 봐주는데 어린이집 합격은 어느 동네에서 들 건지. 또 대출받아서 창업할 건데 대박날 동네가 어딘지. 그리고 올해 해외여행 자랑하게 해줄 행운칸. 아 네. 손님. 행운이 몇 개가 필요한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월세 깎아주는 행운. 어린이집 합격 행운. 창업 대박 행운. 해외여행 자랑 행운. 아유 깜빡했네. 우리 아들 그냥 반반한 일자리 행운도 추가 추가 추가요. 아 네. 다섯 개의 행운이 필요하시군요. 자 그럼 안내해 드리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내 행운 들어주는 칸이라고? 아유. 촛불만 켜줬잖아. 네네. 우선 철야기도 들어갈까요? 보름기도, 배기기도 올려주세요. 아버지 행운 한 개라도요. 아버지 한 개라도요. 예.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비나리 가운데서 고사덕담을 오한수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정희 씨도 문자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습니다. 신년생에 뭐 복 많이 받으시라 행복을 빈다 하는 문자들 많이들 주고받고 하잖아요. 김영아 씨도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 팬들이 많으시니까. 아니에요. 저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붙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말씀들 많이들 나누셨을 것 같아요. 서로 적담 많이들 나누세요. 네.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옵니다. 판소리 속에 숨은 맛과 멋의 세계로 떠나는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세계가 인정한 판소리에 숨겨진 전통 한식의 세계 최고의 음식명인들이 재현하여 전통 한류를 다시 불지피는 판소리 밥상 영계찜 신선로가 나오는 춘향가의 월매밥상 한국인의 대표 밥상 밥 김치 젓갈의 등장 심청이 밥상 흥분의 자식들의 단골 메뉴 떡과 육개장 흥분의 밥상 만인의 약이 되는 수군가의 설렁탕 조조가 한턱내는 적벽가의 막걸리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의 아름다운 가락과 오감을 자극하는 전통 음식의 향연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한글로 꾸미는 소망나무 행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관람객들은 한글 자음 모양 카드에 새해 소망을 담아 나무에 걸어볼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는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이 강당에서 펼쳐지고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퀴즈를 맞춰라 행사는 12월 31일과 1월 2일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퀴즈를 맞추면 소정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정표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정표의 노래 경계의 오른쪽 3.5 공연이 12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서교동 벨로주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의 음색, 장단, 판소리의 사설, 정악을 모티브로 한 이정표의 경계 시리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절제된 가야금의 음색, 편안한 발성과 현대적인 정서를 통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예매와 문의는 문화기획통 전화 02-786-144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기 신화위 명인들과 우리 음악의 대가들이 모여 공연을 개최합니다. 민속악회 신화위의 경기 음악 이야기 본풀이가 12월 29일과 1월 11일 오후 7시 종로 문화체육센터 내 광화문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피리 이종대, 대금 김방현, 장구 김덕수 등으로 구성된 기악팀과 경기민요 전숙희, 무용 윤미라, 정주미, 이정희, 구두막 승경숙, 그리고 굿연희 목진호 명인이 출연해 악가무의 진술을 선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 대해서는 전화 02-979-0248번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모집합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민간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29일까지 모집하며 총 250개 내외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이내 국내에서 제작 상연된 연극이나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작품을 모집하고 선정 작품에게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한결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한길사랑을 주제로 한 외솔탐방길이 개통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병영동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800m의 거리를 한길로 된 숫대와 담장갤러리, 외솔 선생의 글귀를 새긴 안내판 등을 갖춘 외솔탐방길로 조성했습니다. 중구는 외솔탐방길을 현재 공사가 안창인 인근 병영성길 복원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공예의 장인들이 독일 로스토크시를 찾아갔습니다. 근대 황실문화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한국공예전이 내년 3월 5일까지 로스토크 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북촌에서 활동해온 장인들이 제작한 한지, 창호, 매듭, 복식, 천연염색, 규방공예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와 채화칠 작품들도 대규모로 전시됩니다. 근대 황실문화협회에 따르면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벨기에와 독일, 영국을 순회하는 전시 형태로 한국공예전을 기획했고 특히 이번 전시회는 로스토크 시장의 제안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류굿도 활성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연달아 경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의 공모사업 평가를 싹쓸이 했다는 소리가 날 정도랍니다. 네. 지난 6월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서 파주 장당콩 웰빅마루로 대상을 거머쥐어서 무려 100억 원의 상금을 확보했었죠. 네. 파주시 수상 행렬은 계속됩니다. 창의적인 사업 부상과 행정서비스에 나선 파주시가 23개 평가 부문을 석권했다니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그 23개 부분 평가를 석권해서 시상금 105억 8천만 원을 받았고요. 네. 그동안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그 재정난 해결에 단단히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파주시가 석권한 분야는요. 재난 부문, 산림 부문, 축산,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서비스, 재정 등 2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서 오늘 성탄절에 서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참 부러워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새해도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지는 거죠. 네. 이제 파주시를 넘어오자. 목표가 됐겠네요. 네. 산림청의 주가일에는 전국 명산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가축 방역 시책 평가 최우수상 등 7개 부문을 역시 휩쓸었습니다. 네. 장당 콩구 웰빙마루로 대상을 받은 100억 원 상금을 가지고 파주 통일동산에 웰빙마루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파주 농업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죠. 네. 파주시가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거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재반시설, 추진 능력 등을 연구,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건데요. 네. 파주시의 특색 있는 대응 전략이 큰 성과를 거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파주시의 그 1300여 공직자들이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서 행복도시, 희망도시를 만들게 놀아 다짐하고 있다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파주 옹기박물관 전시회 소식입니다. 파주 한향림 이 옹기박물관은 옛 옹기의 자취를 찾아서 라는 두 번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조선 말기부터 80년대 옛 사진을 통해서 우리 장독대 문화에 담긴 조상들의 삶과 얘기를 찾아볼 수 있는 옹기 전시회인데요. 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마당을 차지했던 항아리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봅니다. 네. 자, 장독대와 항아리를 통해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해준 그 자취를 사진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경기도 파주 장독대 전시회와 사업평가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의 논김양산도 조병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봅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요극장 오늘은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임금과 은구가 말한 감옥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풀려난 은구가 임금과 만난 얘기 만나보실까요? 속팔사 은괴를 훔치려다 잡혀서 옥살이 하던 은구가 친구들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주상 전하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기특하다 여겨 주상의 부름을 받았겠다. 왜? 떨리느냐? 아, 예. 전하. 이 자리가 천장인지 바닥인지 모르겠않고. 죽이려면 불렀겠느냐? 응구라 했겠다. 예, 전하. 이놈이 그간 죽을 죄를 지어서 아주 죽을 각오로 와 있습니다요. 흐흐. 상소를 보니 간담이 크다 싶었는데 죄를 안다고. 예, 예. 전하. 이놈이 그간 과거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보니 눈이 뒤집혀서 그냥 회방을 놓고 싶었습니다요. 회방이라? 근데 감옥에서 편히 지냈다 했더냐? 아, 예. 전하. 친구들이 갖다주는 별시계다, 그 옷에다, 이불에, 그, 별천지였습지요. 볼받으로 들어간 감옥이 별천지였다. 그래서 옥살이 한 후에 그런 상소문을 썼더란 말이더냐? 아이고, 예. 전하. 이놈이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 나가 한량 선달짓이나 하지 싶어 소신껏 제가 올린 것입니다요. 도적도 큰 도적을 올렸으니 과거 길은 영영 멀어졌을 테고. 아이고, 예. 일평생 도적놈 소리 듣고 살 생각을 하니 아득했사 봅니다. 보니 그간 옥살이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구나. 예. 그때마다 내덕을 본 친구들이 달려와 먹을 거, 입을 거, 엽전도 줘서 고단함이 없었나이다, 전하. 감옥살이 할만했더란 말이구나. 전하, 송과훈아. 이놈은 감옥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요. 그저 편안하게 쉬다 나오지 하다 보니 죄 짓는 일이 어렵지 않더란 말이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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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습지요. 그 감옥살이 요령이 터져서 어떤 감옥을 들어가도 편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지요. 후, 후, 큰일이로. 보면 너처럼 팔뚝 감옥에서 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많을 건 아니더냐. 아이고, 예, 전하. 그래서 이왕 도적놈 낙인 찍힌 이놈이 옥방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해서 주청을 드린 것입니다요. 옥방 종살이라. 오냐, 내 그 말을 듣고자 너를 불렀다. 아, 제. 어디, 옥방 종살이 어찌할 건지 말을 해보거라. 예, 예, 전하. 이놈이 그동안 그 옥방 출입을 하면서 보고 들은 수단들이 많습니다요. 이놈같이 옥방이 편하다 여긴 작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주길놈이 팔도 소문난 옥방에 들어가서 누가 무슨 수단으로 옥방에서 호의호식하는지를 조용히 알려 올릴까옵나이다. 후후. 허면은 그 고장에서 일부러 사고를 치고 옥방에 들어가서 누가 어찌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니 죄를 지게 누라 나선 말 아니더냐. 예, 전하. 이놈은 이미 죄가가 많아 과거 시험도 볼 수 없는 놈입니다요. 이놈이 쓰일 때가 있다면 옥방 비리와 그 연줄을 낱낱이 밝혀 형벌을 제대로 세우게 하는 일입니다요. 네, 여지껏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마는 일신을 희생해 옥방 부정을 바로 해보겠노라 하는 말은 처음이다. 아, 이제. 허면은 이 일을 비밀리 할 수가 있겠느니. 아이고, 예, 전하. 이놈이 주상전화를 아련하고 나왔다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옵니다. 하오니, 모질게 때려서 내쳐 주시옵소서. 오, 반은 죽을 지경으로 내보내라. 그런 다음에는? 네, 이놈이 알아보지 못할 고장으로 내려가 이 일을 내고 옥방에 들어가 보고 들은 거를 내관에게 알릴 것입니다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조용히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면 되겠구나. 원이야, 각별히 삼가구 조심하거라. 예, 전하. 이놈은 성도 이름도 수시로 바꿀 것입니다요. 알겠네니라. 내 관에게 말할 것이니 그러면은 맞고 나가야겠구나. 아이고, 예, 전하. 돌아다녀야 하니까 그 뼈만 상하지 않게 때려주시옵소서. 허허, 어쩌다가 하할량으로 그 지경이 됐더란 말이더냐. 여봐라. 저 은구라는 놈을 매우 쳐서 내치거라. 네, 춘향가 가운데서 옥중가를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은구 하할량전 얘기 중 이인군과 은구가 말한 감옥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자주 떨어지고 하할량으로 놀다가 쇠뚝이 패하고 속팔사 은괴로 훔치려다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했던 은구. 네, 네. 상소문이 통했던지 주상전화를 만나게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감옥 비리, 부정이 말이 아니다. 팔도 감옥이 다 그 지경이면 감옥 들어가는 거 무서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용히 다른 고장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쪽의 부정과 비리를 정탐해서 알리겠다는 거죠. 네, 네. 혹시나 의심받을까 봐 아주 모질게 때려서 내쳐달라 했고요. 자, 과연 은구가 선택한 옥방순례, 이 가시밭길이 어찌 될 건지 월요일 풍류극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안골 상사대아의 김병륜 작가. 오늘이 233회째인데요. 네, 정은숙 변하늘 모녀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요소녀 변하늘양하고 어머님 정은숙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하늘양, 우리 학교 소개 배탕이 몇 번? 5학년 5반이요. 어느 학교인데요? 서울 용마초등학교. 그래요. 서울 용마초등학교 5학년 우리 변하늘양, 민요소녀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어디 대회 나가서 지금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물어물어서 찾아왔습니다마는 하늘양 어머니, 이번 흥간에 지난 여름이었다죠? 어디 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하늘양이. 네,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인데 10회 차로 나갔어요. 7월 19일 날. 아, 그러세요? 거기서 어떤? 민요 단체 부분 최우수상 받았어요. 아이고, 이건 자랑해야 됩니다. 그 전통예술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민요 부분에서 단체상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아, 하늘양 그때 노래 불렀던 거 어떤 노래였는지 생각나세요? 군무함 타형이랑 너영나영. 너영나영하고? 네. 그때 같이 불렀던 친구 몇 명이 불러서 그 상을 받았어요? 어, 하늘이까지 7명. 하늘이까지 7명이 나가가지고 그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 같이 그때 엄마도 응원 나갔던가요? 네. 그 좀 어떻던가요? 그때 노래 부르고 그럴 때 한참 막, 되게 어떤 엄마는 그거 부르는 거 제대로 못 본다면서요? 떨려가지고. 어,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대회에 나간다기보다 일단 아이들이 경험삼아 데리고 나갔던 건데 또 결과가 또 너무 생각지 않게 좋아서 그랬었어요. 아, 정말 옆에서 보게도 참 아주 예쁘고. 근데 아무래도 그 대회에 나가서 노래했던 저 민요가 궁금해요. 그때 너영나영도 불렀고. 군밤 타령. 군밤 타령.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이라도 군밤 타령 한번 좀 불러줘봐봐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예요 얼싸 존밤 바람 분다 얼싸 존네 아 존네 군밤이요 헤라 생일밤이로구나. 어휴,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예요. 가끔 하늘이가 집에서도 이거 연습하고 좀 그러던가요? 네, 연습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수업할 때 녹음한 거 틀어놓고 휴대폰에다 이제 소리만 녹음한 거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남동생은 반응이 어때요? 누나가 이런 민요 부르고 그런 모습들. 별로 관심은 없어요. 별로? 네, 그냥 아직 어려가지고. 집에서 우리 하늘이 아빠는 또 좀 반응이 어때요? 민요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빠도 크게 관심이 있진 않고 그냥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요 배워보니까는 우리 하늘이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하늘이 날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배워본 이 민요가 직접 불러보니까는 좀 어때요? 교과서에. 네, 교과서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민요가 교과서에 나오는 민요였군요. 그게 어떤 민요였어요? 노영, 나영이요. 그것도 노영, 나영이. 네, 그래요. 자, 지금 하늘이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같이 민요 배우는 친구들 누구누구 있나요? 네. 엄마 생각에는. 지금 건이가 같은 반이고요. 같은 반이에요? 네. 같이 대회도 나갔었고 수업도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반에서 민요 배우는 친구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업 같이 하고 있어요. 동네 주변에서는 우리 민요 배우거나 장부 배우거나 그런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든가요? 어때요? 용마초등학교 주변에는? 광진구 집이 용마초등학교 광진구 있는데요. 네. 많지는 않은데 주변에 찾아보면 가야금 교습소도 있고 문화센터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이쪽에 친구랑 같이 민요 공부하고 이런 활동을 어때요? 그때마다 엄마가 따라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찾아서 그렇게 친구 둘이서 가게 되나요? 어때요? 아, 거리가 좀 멀어서 제가 거의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엄마가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또 건이 엄마가 데리고 갈 때도 있고 그렇게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어때요? 애들이 물론 이거 배우는 모습 지켜보면서 우리 하늘이 어머니는 우리 것에 대한 것. 우리 것은 좋은 것이더라도 그렇게들 많이 듣고 살아 지내왔습니다마는 하늘이 어머니 생각은 어떠셨어요?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그런 매정이라든가 평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음악 쪽이나 국악 쪽이나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회가 이제 하늘이 친구들이 이제 한다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시켰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니까 아이도 재밌어 하고. 네. 그러면 하늘이나 건이 양 공부하고 그럴 때 엄마가 따라오는 날은 같이 배우기도 하겠네요? 아니요. 같이 배우지도 않고. 보호자 차원에서. 그래요. 그래요. 어때요? 이제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자신 있게 자랑 삼아 부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늘 양 어때요? 네. 어떤 노래 친구들 앞에서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너영라영. 네. 너영라영하고. 주사 나갔지? 아니 그건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아리랑? 아리랑은 애들이 다 아니까. 아리랑은 또 다 알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부각하고 정 들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이 어머니도 아이가 이미 이런 취미활동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가 앞으로 쭉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후원하실 생각 있으신지.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라서 하고 싶어 하면 할 생각은 있죠. 일단은 우리 하늘이는 친구랑 같이 하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대회도 덜컥 나가서 또 상도 받기도 했고 그런데 봉사활동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봉사활동은 어떻게 다니나요?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요양센터 그런 데 가서 이제 공연 민요공연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게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디 어디 지금 가보셨었던가요? 강서구에는 봄날 요양원 갔고요. 광진구에서는 영화 데이케어 센터하고 두 군데 갔어요. 거기 아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나이 많으시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늘이 그렇게 좀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소리하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도 무대에 나간 거니까 좀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같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위안도 드리고 박수도 많이 받았죠? 네. 박수도 많이 받고. 그 이제 요양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민요 무대 만들어드리는 그걸로요. 주변에 다른 아이들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하고 있던가요? 환경단체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연계된 봉사활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 앞에 표지에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양. 민요 소녀라고 제가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하늘양 앞으로도 우리 민요 조금 꾸준히 할 생각 있나요? 어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고. 워낙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이거 말고 또 하늘양이 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이 있어요? 어 가수랑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렇죠. 그렇죠. 또 있어요? 가수 인테리어 또. 국악 쪽도 엄마가 계속 권유도 해서 국악 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봐야 조금 지내봐야 이제 중학생, 여고생 돼 보면은 또 그때 꿈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선은 이렇게 우리 민요 사랑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옆에서 보게 돼요. 우리 이제 하늘양 어머니도 그렇게 성원해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지금 국사무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어때요? 국사무 분위기는요? 아이들이 일단 잘 할 수 있게 많이 원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그 무료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가야금 병창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민요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하늘양이 앞으로 국악에 조금 더 취미를 더 갖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두둑하게 배워서 주변 분들한테 즐거움 주는 그런 민요 소녀도 되고 나중에 가수 소녀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국악사랑 꾸준히 관심 갖고 어머님과 같이 민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 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정은숙 변하늘 모녀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가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고성옥의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 반매는 홍액이 띄워드립니다. 아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덜 동네 찾아오는 산타가 줄을 입고 있구만요. 그만치 울 동네가 대접받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만요. 쬐께 있다가 산타 옷 입고 선물 보따리 들고 오시는 분 미리 말씀드리면 김빠진께요. 궁금하시냐면요? 그럼 마을 해관으로 얼른 오셔요. 와 마. 아 올라면 합동으로 와 벌둥감. 먼 산타가 일하고 줄을 선다요. 저 복정의 삼촌. 네? 이번에는 누군디? 야 억순아 니도 궁금한겨? 아 그라면 해관으로 가보면 되자녀. 어이고 그라고 빼는 거 본께로 내년에 출마할랍니다. 아 아이 아 아 예 억순아. 아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여. 아니기는 봤구만 뭔 소리여. 복정이 삼촌 충심 잡으쇼. 뭐 먹었어? 붓다니 물 한 initial에 묻어먹은 거 없다니께는. 아 그러믄은 이장이 앞장서서 사람들 그냥 끌어모고 어째서 근다요. 아 아예 억순아 아이고 참말로 환장었네. 산타 옷 입고 온다자녀. 선물 보따리 들고 오서 산타로 말이여. 아메, 명함 뿌리는 산타가 뭔 산타라요 아메, 속도 모르면서 아야야, 성탄자 좋은 날 냉구로 줄 텐께 어르신들이고 아그들이고 선물도 받고 말이요 그거 모두 법에 걸리는 거요 누구를 청가자 만들라고 인사하려면은 자기 발로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롱 하던가 어째서 그냥 산타를 변장하라고 그려 경찰서 불러다니기 하려고 아야야, 억순아 아까운 사람들도 명함이나 주고 그랬잖요 고향 찾은 지 오래다 건강하시기 바란다 뭐 그런 말이었잖요 그라고 고향에 애정이 많다며는 이런 날 빼꼼하게 얼굴 뒤밀고 그러지 말고 얼굴에 껌둥이 묻히면서 연탄 배달이라도 하던가 아야, 억순아 거시기 말이요 일체 선거 야구 안 하고 앞으로 마을 발전에 돋고 다 이었서 아야, 어깨대 들어온 곳이 아니잖요 산타 어디 꼰단계는 아 글쎄, 그니까 누군데 아, 이 워턴 산타가 오는데 그렇게 말을 못 오냐고 그려, 말할 것이구먼 그 초등학교 때 집 나갔다가 성공했다는 그 달의 꼴 달수 말이여 달수가 온다는 게 아니, 달수가 정치인이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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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에 달수 오빠요? 그려 어메, 30년도 넘었는디 달수 오빠 말이여 아니, 오빠가 산타였죠? 응? 워야 됐는디? 은능 보더라고 오빠, 억순이 기억난가? 네, 산조합주를 관연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산타로 나타난 달수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억순이는 무슨 예비 후보가 산타 옷 입고 오는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요 산타 옷 입고 명함 돌리면 진짜 산타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야, 달수가 온다고야? 아이고, 나가 등짝에 얻고 다녔다 달수야, 나 쫓아보자 온답니다, 조금 기다리셔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아주 사랑하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주 국악방송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십니다.